버리고 비우니 속이 다 시원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이쁘고 작고 정리하다 보니 버리게 되고 아까워서 물건을 잘 안 사게 되네요 오늘도 버릴 게 없나 두리번거립니다 이는 20년 동안 물건을 버리지 못했던 어느 한 분이 독하게 물건을 정리하고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물건의 80%를 당근마켓으로 정리했고 안 쓰는 이불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주었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 라는 글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버리면 꼭 쓸 일이 생긴다며 그럴 때마다 물건을 새로 샀다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물건을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다면 물건들이 너무 쌓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다시 사야 할 물건이 생긴다면 세 번 정도 생각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니멀리즘의 본래 의미는 버리는 것보다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노후에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만 믿고 독하게 1년 동안 쓰레기장이었던 집을 채운 60대 김씨가 있습니다 김씨도 물건을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물건이 집안에 너무 많이 쌓여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씨가 직장에 다닐 때는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집을 치우지 않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은퇴를 하고도 집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는 될 수 없었고 집에서 놀면서도 게을러서 안 치우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김씨의 집은 가끔 시골 노인들의 집에서 보이는 정말이지 십중팔구 어디 80년대 동네 찰물점 창고같이 여기저기 수납 공간만 있으면 흉하게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용도도 뭐 뚜렷한 게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생각이나 쓰려고 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찾기를 포기하는 일도 대다수였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집으로 와 이것저것 쓰지도 않으니 버리는 게 어때? 하고 물었을 때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집은 이런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해졌습니다 1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만 치우는 습관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씨가 제일 버리기 힘들었던 것은 차별했던 남편의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모았던 LP들, 일기장, 서적 등은 정말 처분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물건을 사진으로만 기록하고 처분했습니다 김씨는 물건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마음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씨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씨는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치우자는 생각을 1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 집안에 있는 쓸모없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건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이 가능했으며 이제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레사는 제일 걱정이 없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적을 때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65세가 지나면 대부분 일을 쉬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몽골인은 평균 300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일본인은 평균 1만 개가 훌쩍 넘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65세 지나기 전에 아까워도 없애야 할 집안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첫 번째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명함과 쓰지도 않는 포인트 적립 카드입니다 간혹 수리기사가 제품을 고치고 나가면서 명함을 내밀기도 하고 유선방송 설치기사 대여 정수기 기사 등의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명함을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보관하고 있지만 다시 연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파견되는 기사님도 알아서 정해줍니다 기사님들의 명함 뿐 아니라 보험 설계사, 통신사 직원, 전자대리점 직원, 미용실 원장님까지 언제 받았는지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는 명함들이 서랍한 구석과 우리 지갑을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함은 보통 파쇄기에 돌려서 개인정보를 아예 제거하거나 만약 파쇄기가 없다면 그냥 손으로 찍거나 가위로 잘라준 후 명함이 만약 종이로만 되어 있다면 종이류로 배출하고 플라스틱 합성지 등 다른 재질이 같이 섞여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면 됩니다 포인트 적립 카드 혹은 카페에서 음료를 사거나 죽집에서 죽을 사면 도장을 찍어주는 카드도 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종이로 된 카드로 받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적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두 번째는 집에서 기르는 시든 식물들입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자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식물을 키우다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풍수적으로도 죽은 식물인데 뿌리만 남은 상태이거나 하는 화분은 가난한 기운을 불러모으는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리기 귀찮아 집안에 빛이 된 죽은 화분은 안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식물들을 화분째로 일반 쓰레기로 넣어버리거나 아파트 화단에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방법입니다 죽은 식물의 경우 뿌리째 뽑아서 흙은 모두 털어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만약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경우 신문지에 싸서 버려야 합니다 식물의 양이 많으면 종량제 봉투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철물점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연성 쓰레기 마대를 구입해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화분에 담겨있던 흙은 불연성 쓰레기용 자루를 하나 구입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섞인 흙은 아파트 단지 화단에 뿌리게 되면 자칫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분이 플라스틱일 경우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면 되고 만약 도자기나 유리로 된 화분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잘게 깨뜨린 후 불연성 쓰레기용 자루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세 번째는 스마트폰 앨범에 저장된 사진들과 지난 3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연락처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은 물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사진 앨범에는 그간 찍었던 사진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사진 찍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스마트폰 앨범의 사진들이 마구 쌓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 사진들을 보다 보면 별로 쓸데없는 사진들과 중복으로 찍힌 사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사진 정리를 미루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시작도 전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최근에 찍었던 사진들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속 사진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두 개씩만 지우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금방 앨범이 의미 있는 사진들로만 가득해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진 정리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저장 용량이 가득 차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사진을 정리해주는 앱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 슬라이드박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세한 슬라이드박스 이용 방법은 유튜브에 슬라이드박스 사진 정리라고 검색해본 후 따라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진 외에도 연락처 정리도 해주면 좋습니다 지난 3년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관계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남겨두어봤자 정말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지 못합니다 연락처가 쌓여봤자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갈 때 집 청소하듯이 주변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네번째는 에코백입니다 사실 에코백은 버려야 할 물건이라기보다는 있는 것을 자주 사용하고 더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코백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코백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한다는 이유로 탄생한 에코백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에코백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에코백이 비닐봉투보다 빨리 썩지만 아이러니하게 에코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비닐봉투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영국 환경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이봉투의 경우 3번은 사용해야 비닐봉투보다 나으며 에코백의 경우 131번은 사용해야 일회용 비닐봉투보다 낫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에코백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텀블러도 에코백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데 자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백 번에서 수천 번 사용해야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에코백이 여러 개 있다면 더 이상 에코백을 구매하지 마시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에코백 중 해지거나 뜯긴 부분이 없다면 의류수거함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죽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이라면 이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다섯 번째는 잘 펴지지 않거나 바람이 불면 쓸 수 없는 우산들입니다 간혹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바람에 맞서다 우산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 우산이 뒤집어져 버리는 약한 우산들도 있습니다 만약 기분 좋게 외출했는데 우산이 바람 때문에 망가져 버린다면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우산을 어차피 새로 하나 사야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람에 뒤집히지 않는 우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튼튼한 우산들 위주로 몇 개만 배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산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분해해서 따로 버려주어야 합니다 분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산대에 매듭지어진 실과 우산 헤드가 만나는 부분만 칼이나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내면 비교적 쉽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망가진 우산의 뼈대와 천 부분을 분리해주고 천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뼈대는 고철로 분류해주면 됩니다 천이 아니라 비닐 소재라면 비닐류로 배출하면 됩니다 우산 손잡이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분리가 가능하다면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고 분리가 어렵다면 우산대와 함께 그냥 고철류로 배출해주면 됩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여섯 번째는 각종 제품들의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에 관한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혹시 몰라 그 설명서를 그냥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는 내내 혹은 버리기 전까지도 그 제품 설명서를 한 번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분명히 잘 챙겨 놓았던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보관해야 할 설명서의 경우 어디 쌓아놓는 것보다 문구점이나 다이소 혹은 대형마트에서 파일철 하나를 구매해서 보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제품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품 설명서를 보관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를 찾지 못할 때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가게 혹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의 경우에도 종이로 된 것은 종이로 배출하고 코팅된 종이는 잘라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면 됩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일곱 번째는 아이스팩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식품을 포장해 오면서 받은 아이스팩을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냉동실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채워넣다 보면 어느새 아이스팩이 냉동실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스팩의 경우 흔히 젤 아이스팩과 물 아이스팩으로 나뉘어집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젤 아이스팩은 뜯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재활용 가능한 비닐 포장지는 분리배출하고 냉매만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용물은 절대 배수구에 버리면 안 됩니다 고흡수성 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젤 아이스팩의 경우 이 고흡수성 수지가 물과 만났을 때 잘 녹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배관을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아이스팩의 경우 팩을 뜯어 물은 하수구에 버려주고 포장지는 비닐류로 분리수거해주면 됩니다 동사무소나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상태에 따라 선별하여 세척과 살균을 거쳐 재사용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여덟 번째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입니다 물건을 못 버리시는 분들은 음료를 살 때 받은 컵들도 잘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를 마실 때마다 컵을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면 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쌓이게 됩니다 테이크아웃 컵의 경우 다른 일반 플라스틱과 녹는 점이 달라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이 일정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요새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음료를 구매할 때 그 보증금을 미리 내고 컵을 돌려줘야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5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귀찮다고 반납을 미루지 마시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컵이 있다면 집에 공간만 차지하도록 쌓아두지 말고 주기적으로 컵을 반납해서 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아홉 번째는 수명을 다한 팬입니다 아마 집안에 연필꽂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수명을 다한 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연필꽂이에 팬이 많이 있는데 그 중 매번 안 나오는 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럴 때면 종이에 팬이 나오는지 하나씩 확인하곤 합니다 안 나오는 팬들은 바로 버려준다면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해보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볼펜의 경우에도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어야 합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열 번째는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동안 정들었던 예전 휴대기기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보관만 할 뿐 예전 기기에 손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휴대폰을 편하게 배출하려면 나눔폰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눔폰은 휴대폰 무료수거, 파쇄, 자원 재활용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눔폰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 메뉴를 통해 신청자 정보, 품목을 입력한 후 착불로 폐휴대폰을 발송하면 됩니다 파손 수준이나 휴대폰 기종도 상관없고 배터리나 충전기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거된 폐휴대폰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파쇄 후 재활용된다고 하니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전 휴대기기를 처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전 기기 안에 추억의 사진이 있다면 처분하기 전에 추억의 사진들을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놓고 처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없애야 할 집안 물건, 마지막 열한 번째는 습기 제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롱을 비롯해 화장실과 신발장, 옷장의 칸마다 습기 제거제를 비치합니다 하지만 제습제를 넣어두고 신경 안 쓰다 보면 제습제에 어느샌가 물이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습제는 습기가 사용하는 환경과 계절에 따라 교체 시기가 달라집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2에서 3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습제에는 교체선이 적혀 있는데 이 선을 넘기면 그때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습제를 오래 방치하다 보면 제습제 안에 물로 인해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아지기 때문에 다 쓴 제습제는 제때 버려주어야 합니다 습기 제거제 분리수거 방법은 먼저 뚜껑을 열고 봉해져 있는 흡습지를 뜯어낸 다음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뚜껑과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됩니다 염화칼슘 성분의 하얀색 내부충진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불리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기 전에 미루지 말고 처분해야 할 집안 물건 11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명함과 포인트 정리 카드 둘째는 죽은 식물 셋째는 스마트폰 속 무의미한 사진들과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전화번호 넷째는 에코베 다섯째는 고장난 우산 여섯째는 제품 설명서 일곱째는 아이스팩 여덟째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 아홉째는 수명이 다한 펜 열째는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기기 마지막 열한 번째는 습기 제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들 공감하지만 결국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건 안 쓰는 것은 모두 처분하고 정말 쓸모있는 물건들만 남겨 물건에 통제당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통제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물건 외에 만나는 모임이나 사람도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면 정리하고 멀리하며 아주 친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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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